이제 형님과 저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우리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요 바자로프의 말이 옳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견디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제 아르카디와 정말 가깝게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그 애는 저만치 앞서간다는 생각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반 세리게이비치 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책에 펴낸 것은 산림출판사이고요 옮긴 사람은 진영준 교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툴게네프가 1862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배경은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2세가 우여곡절 끝에 농로제를 폐지한 바로 2년 전인 18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농로해방은 단순한 변혁이 아니라 국가의 틀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나라 전체가 진보와 보수, 새로운 세상과 구질서 젊은 세대와 낡은 세대의 대립으로 어수선했을 것이고 귀족은 귀족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구세대는 구세대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이리저리 편히 갈려 대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툴게네프는 이 불통의 시대를 냉철한 시선으로 들여다보았고요 구세대건 신세대건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시대상을 아버지들과 아들들 간의 갈등으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선량하고 온화한 영주, 니콜라이 페트르비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르카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벨 페트르비치, 니콜라이의 형입니다 아르카디의 친구이며, 니힐리스트인 바사로프와 그리고 바사로프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대 차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섬세한 감정의 흐름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처음부터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 1장 그래, 표토르. 아직 안 보이느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외투와 체크무늬 바지를 입은 마흔을 넘긴 신사가 S마을 역참 층계 밑 단에 내려서며 하인에게 물었다 신사는 모자도 쓰지 않고 있었다 통통하게 살이 찐 젊은 하인은 턱에 하얀 솜털이 나 있었으며 작은 눈이 흐리멍텅해 보였다 아직 보이지 않는답쇼 왼쪽 귀에 귀걸이를 달고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 이른바 신세대 냄새를 물씬 풍기는 하인이 대답했다 때는 1859년 5월 20일이었다 하인의 대답에 주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작은 벤치에 앉았다 그가 다리를 안으로 굽혀 넣은 채 생각에 잠겨 주위를 돌아보는 동안 독자 여러분에게 그를 소개하도록 하자 그의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키르사노프였다 그는 역참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200명 정도의 농로 혹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5천 에이커의 순수 재산을 가진 지주였다 그는 자신의 영지들을 농부들과 분할하고 자신의 직영 농장을 따로 마련한 것이다 그의 선치는 1812년 나폴레온과의 전쟁에서 이름을 떨친 장군으로서 거의 평생을 군무에 바친 사람이었다 그의 선치는 군대에서 사단장과 여단장 등 주로 일선에서 근무했고 근무하는 곳에서는 유지 노릇을 했다 그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장군 부인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장교로서의 남편의 의무와 위험을 고스란히 함께 나누었다 언제나 목청 높여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했다 니콜라이는 별로 용감하지 못했고 겁쟁이란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는 장군의 아들이었기에 형 파벨과 함께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임관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그는 두 달 동안 병원 침대 신세를 졌으며 치료에 보람도 없이 평생 젊은 벌이가 되었다 18살이었던 그는 아버지 뜻대로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1835년에 학사학위를 땄다 같은 해 그의 아버지는 군을 전역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검열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탓이었다 그의 가족은 모두 페테르부르크로 이사했다 하지만 페테르부르크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역 장군은 세상을 떠났고 시골 마을을 그리워하던 어머니도 곧바로 남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부모님 살아 생전부터 그들 가족이 새들어 살던 아파트 주인의 딸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은 그들의 교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했다 니콜라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마음 놓고 그녀와 결혼했다 그리고 몇 군데 이사를 다니다가 아예 시골 영지로 낙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르카디라 붙였다 아르카디가 10살이 되던 1847년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충격을 받은 니콜라이는 며칠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고 그는 마음을 달리기 위해 해외여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1848년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났고 혁명의 여파가 러시아까지 밀려올까봐 두려웠던 정부에서 해외여행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시골에 머물면서 다소 무기력한 생활을 해나갔다 그 사이 그는 자신의 소유로 있는 농지 경영을 개선할 방도를 국내했다 그리고 영지 개혁을 단행했다 1855년 그는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세 번의 겨울을 페테르부르크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고 아들 아르카디의 친구들과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지난 겨울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아들 곁으로 가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1859년 5월 머리가 더 하얗게 새고 등이 더 굽은 채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이는 문 앞으로 가더니 주인의 눈을 피해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니콜라이 페트르비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낡은 계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찐 얼룩 수탉 한 마리가 커다란 노란 발을 움직여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난간 위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비비 꼬면서 그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했다 역참 안에서 따끈한 호밀빵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니콜라이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학살아 아르카샤가 그 생각이 끊임없이 그의 머리를 맴돌았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해버려 애썼으나 다시 그 생각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그는 죽은 부인을 떠올렸다 살아서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는 나지게 중얼거렸다 살찐 검푸른 비둘기 한 마리가 큰 길로 날아오더니 우물 근처 웅덩이에서 물을 마신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본다 바로 그때 점점 가까워지는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오시나 봅니다 하인이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외쳤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벌떡 일어나 눈길을 큰 길로 향했다 세 마리의 역마가 끄는 역마차가 눈에 들어왔다 마차 안에서 푸른 학생모 테드리와 낯익은 사랑스런 얼굴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는 손을 흔들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르카샤 아르카샤 얼마 후 그의 입술은 햇볕에 탄 먼지투성이 젊은 학사의 뺨을 누르고 있었다 학사의 얼굴은 수염 하나 없이 매끈했다 아버지 우선 먼지부터 털게 해주세요 아르카디가 여행에 다소 지치긴 했지만 젊은이다운 낭낭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먼지투성이 되겠어요 괜찮다 얘야 괜찮아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자상한 웃음을 띄면서 말했다 그리고 아들의 제복과 자기 코트의 먼지를 손으로 털었다 그는 약간 뒤로 물러서며 어디 보자 어디 좀 보자 라고 대견한 듯 말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보다 훨씬 흥분해 있었다 약간 당황한 것 같기도 했으며 학사복을 입은 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역찬 마당으로 종종 걸음을 옮기면서 어서 마차를 대령하라고 소리쳤다 그런 글을 아르카디가 멈춰 세우고 말했다 아버지 저랑 정말 친한 친구 바자로프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께 편지에서 자주 말씀드렸지요 고맙게도 우리 집에서 얼마간 함께 머물기로 했어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곧바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방금 마차에서 내린 키 큰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젊은이는 머뭇거리면서 장갑을 끼지 않은 붉은 손을 내밀었다 진심으로 반갑네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군 실례지만 이름과 부칭이 에브게니 바실리에프입니다 바자로프가 느리지만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에브게니는 이름이었고 바실리에프는 부칭이었다 그는 바실리치라는 아버지 이름을 평민처럼 바실리에프라고 말한 것이다 그가 헐렁한 외투의 깃을 내리자 얼굴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마르고 긴 얼굴이었다 이마는 넓었으며 콧날은 오똑했고 큰 눈은 녹색이었으며 모랫빛 구렛나루를 기르고 있었다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으며 이지적으로 보였다 에브게니 바실리치, 모쪼록 즐겁게 지내길 바라네 얼마 지나지 않아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가져온 사륜 마차가 준비되었다 그 마차에는 두 자리밖에 없어 바자로프는 역마차에 올랐고 두 대의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야 니가 졸업을 하고 다시 집에 왔구나 집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무릎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르카디도 마음속으로 어린애 같은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분에 들뜬 그런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싶었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어떠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 나와 함께 마중 나오실 생각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마음을 바꾸셨단다 저를 몇 시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한 대시간쯤? 다섯 시간이나요?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르카디는 아버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아버지, 저 친구가 묵을 방은 있겠지요? 있을 거야 아버지, 저 친구에게 잘해주세요 정말 친한 친구예요 작년에 내가 못 본 걸 보니 최근에 사귄 모양이구나 그런데 전공은 뭐니? 전공은 자연과학이에요 하지만 모르는 게 없어요 내년에는 의사 자격을 따려고 해요 아, 의학도로구나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표토르에게 물었다 표토르, 저기 가는 저 친구들, 우리 농부들 아닌가? 표토르는 주인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았다 짐마차 몇 대가 좁은 시골길을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짐마차마다 앞자락을 풀어헤친 외투를 입은 농부들이 한두 사람씩 앉아있었다 맞습니다, 나리 표토르가 대답했다 어딜 가는 거지? 읍내로 가나? 그런 것 같습니다 술집에라도 가는 모양이지요 표토르는 약간 경멸 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그러자 니콜라이 페토르 비치가 아들에게 말했다 올해는 농부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구나 소장료를 내려하지 않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고용 농부들은 괜찮아요? 웬걸?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정말 딱한 노릇이지 게다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 농기구들이나 망치고 어쨌든 땅은 그럭저럭 갈았어 일이 좀 제대로 잡히면 나아지겠지 어때? 농장 관리에 좀 관심이 가니?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못 들은 척 딴소리를 했다 여기는 그늘진 곳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 북쪽 테라스 위에 커다란 차양을 쳐놓았단다 밖에서도 식사를 할 수가 있어 집이 여름 별장 같겠네요 하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지도 몰라요 여긴 공기가 정말 좋아요 냄새도 정말 좋고 정말 이런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내가 편지에 썼는지 모르겠구나 니 유머였던 에고로브나가 죽었다 정말이요? 정말 안됐네요 그럼 프로코비치는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조금 더 변한 게 없어 전처럼 투덜대기는 마찬가지야 사실 마리노 마을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단다 관리인은 여전히 그 사람인가요? 아, 관리인은 바뀌었다 농노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은 곁에 두지 않기로 했다 최소한 책임 있는 일은 맡기지 않기로 한 거지 아르카디가 눈짓으로 표토르를 가리키자 니콜라이 페토르비치가 프랑스어로 사실상 자유인인 셈이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역시 프랑스어로 말했다 어쨌든 하이니아 관리인 일은 읍내 사람에게 맡겼다 괜찮은 사람 같아 1년에 250루브를 주기로 했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와 눈썹을 문지르면서 말을 이었다 그가 뭔가 당황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그런데 실은 마리노에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만 없는 게 그는 좀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역시 프랑스였다 아무래도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엄격한 도덕 군자들은 아비가 아들에게 별걸 다 털어놓는다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런 걸 너에게 숨길 생각이 없고 또 나는 부자 관계란 것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얘기를 듣고 네가 나를 비난해도 어쩔 수 없다 이 나이에 한마디로 그게 그게 아마 그 처녀 이야기는 너도 들은 적이 페네치카 말씀이세요? 아들이 거침없이 말했다 니콜라이 페트르비치는 얼굴을 붉겼다 그렇게 큰 소리로 이름을 그래 그녀가 지금 나와 산다 집 안에 들어 앉혔지 작은 방이 두 개 있어서 하지만 언제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아버지도 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니 친구가 우리 집에 머물게 되면 좀 어색해할 것 같아서 바자로프는 신경 쓰실 것 없어요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사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야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아버지는 더욱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제발 그런 말씀 아세요 아르카디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과할 일이 따로 있지 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선량한 아버지를 향한 애정과 함께 이상한 우월감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을 채웠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보다 진취적이고 자유롭다는 것을 또렷이 의식하면서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여기부터 이제 우리 밭이다 저기 있는 숲도 우리 것 아닌가요? 그랬었지 하지만 팔았다 올해 벌채를 할 거라고 하더라 왜 파셨어요? 돈이 필요해서 아깝네요 마을을 지나면서 아르카디의 마음은 차츰 무거워졌다 마을 모습, 낡은 교회들이 너무 고풍스러웠다 게다가 만나는 농부들은 한결같이 남루한 옷차림에 비쩍 말라 있었다 꼭 누더기를 걸친 거지 꼴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들이 도랑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마치 무시무시한 죽음의 발톱에서 겨우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 여긴 너무 가난해 풍족하지도 못한 데다 금면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절대로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어 필히 개혁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지? 아르카디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봄은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 나무들, 숲들, 풀들은 푸르른 빛을 바라며 따스한 봄바람의 숨결 아래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종달새들이 끊임없이 놀이하고 있었고 댕기물대새는 낮은 초온 위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다가 울음을 뚝 그치고 덤불 위를 뛰어다니기도 했다 아버지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자연히 반기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푸시퀸과 같은 생각이야 에브게니 오네이기 내나오는 구절 생각나니? 아버지는 시를 읊었다 그대가 찾아오면 나는 너무나 슬프도다 봄, 봄이여 달콤한 사랑의 계절이여 얼마나 그때 역마차에서 바사로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르카디의 성냥 좀 줄래? 파이프에 불 좀 붙이려고 그 소리에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낭송을 멈추었다 아버지의 신앙송에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르카디는 아르카디는 얼른 주머니에서 성냥값을 꺼내 바사로프에게 주었다 그러자 바사로프가 다시 외쳤다 시가 한 대 줄까? 그래 아르카디가 대답했다 아르카디는 바사로프가 건네준 시가를 피우기 시작했다 독한 냄새가 곧 마차 안에 퍼졌다 평생 담배를 입에 대보지도 않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라도 할까봐 조심하면서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15분 후 두 대의 마차는 빨간 양철 지붕에 벽을 회색으로 칠한 신축 목적 건물 앞에 도착했다 바로 이 집이 새 마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마리노 마을이었다 제 2장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것은 12살짜리 소녀였다 그 뒤를 따라 표트로와 아주 비슷한 제복을 입고 비슷하게 멋을 낸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의 형인 파벨 페트로비치 키르사노프의 하인이었다 그는 말없이 사륜마차의 문을 열고 역마차의 덮개를 덮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 및 그의 친구와 함께 비어있는 어두운 홀을 지나 새로운 현대식 가구를 갖춘 응접실로 들어갔다 홀을 지날 때 문 뒤에서 얼핏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인 것도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60쯤 되어 보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들을 맞았다 집사 프로코비치였다 그는 웃으며 아르카디에 손에 입을 맞추더니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에게 물었다 식사를 준비시킬까요? 그래 주겠나? 그리고 이분의 외투를 받아주게 바자로프는 외투를 벗어 프로코비치에게 건넸다 그때 영국풍의 검은색 양복에 최신 유행의 짧은 넥타이를 맨 중키의 신사가 번쩍이는 장화를 신고 응접실로 들어섰다 파벨 페트로비치 키르사노프였다 45살 정도 되어 보였으며 짧게 깎은 흰머리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주름이 없는 얼굴은 마치 정교한 조각칼로 다듬은 듯 윤곽이 반듯하고 또렷했다 소시적의 대단한 미남이었음이 분명했고 지금도 보기 좋은 풍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밝게 빛나는 아몬드 모양의 검은 눈이 특히 멋있었다 멋지게 균형 잡히고 기품이 있는 그의 모습 전체에서 땅을 박차고 위로 비상하고자 하는 젊음의 열망이 느껴졌다 그것은 대체로 20대가 지나면 사라지는 법인데도 말이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내어 조카에게 내밀었다 긴 손톱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얀 셔츠 소맷뿌리를 커다란 오팔커프스로 고정해 놓아서 손은 더 우아해 보였다 그는 우선 유럽식으로 악수한 후에 러시아식으로 세 번 키스를 했다 즉 그의 향기로운 콧수염을 조카의 뺨에 세 번 댄 다음에 잘 왔다 하고 말한 것이다 니콜라이 페트류비치가 그에게 바자로프를 소개했지만 그는 가볍게 미소만 지었을 뿐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얼마 후 모두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사 도중 별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 특히 바자로프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거의 개걸스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먹는 일에 열중했다 니콜라이 페트류비치는 농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고 파벨 페트류비치는 식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오 저런 그래? 라고 한마디씩 던질 뿐이었다 그는 식사 대신 포도주만 홀짝거렸다 아르카디는 페트류부르크 소식을 몇 가지 전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모두 금세 헤어졌다 바자로프는 자신의 방으로 잠자러 가기 전에 잠시 아르카디의 방에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파이프를 빨아대며 말했다 자네 큰아버지 정말 별난 양반이더군 이런 시골에서 그렇게 멋을 부리다니 그 손톱 그거 정말 전시회에 내놓아도 되겠어? 니가 잘 몰라서 그래 한창 때는 정말 대단한 멋쟁이셨어 언젠가 그분 스토리를 이야기해줄게 얼마나 미남이었던지 여자들이 그 앞에서는 모두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 그래? 그렇다면 옛 추억이 그리워서 그러시는 거로군 이곳에는 홀릴 사람이 없어서 유감이네 어쨌든 자네 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이야 괜히 시 같은 거나 읍졸이고 농장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야 그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간단하게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바자로프가 아르카디의 방을 나서며 말했다 잘 자게 내 방에 영국식 세면대가 있더군 영국식 세면대는 장려할 만해 그건 진보를 뜻하니까 바자로프가 자기 방으로 가자 아르카디는 행복에 젖어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바자로프는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곳이로군 이라고 생각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농부들과 토지를 분할하면서 4에이커의 완전히 평평한 벌거숭이 땅에 영주 저택을 새로 지어야 했다 그는 그곳에 집과 부속건물, 농장을 세우고 정원을 만들었다 그는 정원에 연못을 만들고 우물 두 개를 팠다 하지만 새로 심은 어린 나무들은 잘 자라지 못했고 연못에는 물이 별로 고이지 않았으며 우물물은 짭짤했다 오직 정자 주변의 라일락과 아카시아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바자로프는 정원을 다 둘러볼 수 있었다 그는 축사와 마국간에도 들러보았으며 거기서 두 명의 농부 아이들을 만났다 그는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그들과 함께 저택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늪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 그는 하측민의 마음에 들려고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그들의 신임을 얻는 재주가 있었다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뭐 하려느냐고 묻자 그는 개구리 배를 해부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대답했다 그 사이 니콜라이 페트르비치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아르카디를 보러 갔다 아르카디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차양이 쳐진 테라스로 나갔다 난간 옆 테이블에서는 차주전자인 사무바르가 끓고 있었다 얼마 후 어제 그들을 맨 먼저 맞이했던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말했다 아이의 이름은 두나샤였다 페도시아 니콜라에브나 마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나오실 수 없답니다 그러자 아르카디가 조금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니? 아버지 외람된 질문이라도 받아주시겠어요? 아들이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화내지 않으셨겠죠? 어디 계속해 봐라 그럼 여쭤보겠어요 혹시 팬이 그분이 차를 마시러 오지 않는 게 저 때문인가요? 아버지는 슬쩍 얼굴을 돌렸다 아마 부끄러운 모양이지 아버지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삶에 대해 털끝만 치라도 방해가 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버지 선택이 잘못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 지붕 아래서 살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아버지처럼 제 자유를 조금도 구속하지 않으신 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아르카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차츰 훈계조가 되었다 고맙다 하지만 네가 있는 곳에 오는 걸 그녀가 거북해하는 것도 당연해 특히 첫날이니 말이다 그건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 그렇다면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겠어요 아버지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듬더듬 뭐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테라스를 나서고 있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잠시 후 빠른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아르카드가 테라스로 들어왔다 아버지 우리는 벌써 친해졌어요 그의 얼굴에 다정함과 선량함이 뒤섞인 의기양양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정말 몸이 좋지 않대요 하지만 잠시 후에 잠깐 나오겠대요 그런데 아버지 왜 제게 동생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름이 마치아도 이더군요 미리 알았다면 벌써 키스를 해 주었을 텐데 키스를 이제야 해 주었네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고 싶었다 그런데 아르카드가 먼저 아버지의 목을 더 없어 끌어안았다 바로 그때 파벨 페트로비치가 테라스에 나타났다 그는 영국식 우아한 아침 가운을 걸치고 있었으며 멋진 원추형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가 조카에게 물었다 그런데 니 친구는 어디 갔니? 집 안엔 없어요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어디론 간 가곤 해요 그 친구 신경은 안 써도 돼요 격식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 그런 것 같더라 파벨이 빵에 버터를 바르면서 말했다 그런데 그 친구 이 집에 오래 머물 거니? 글쎄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들른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사는데? 이 지방이에요 여기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작은 영지를 갖고 있어요 전에는 군의관이셨대요 그래 확실해 바자로프라 그런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했지 니콜라이 생각나? 아버지 사단에 바자로프라는 의사가 있었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틀림없어 그 의사가 그 친구 아버지야 그는 콧수염을 움찔하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르카디는 미소를 지었다 큰아버지 그가 정확히 어떤 친구인지 말씀드릴까요? 그래 너만 괜찮다면 어서 말해보려구나 그 친구는 니힐리스트예요 뭐라고? 니콜라이 페트리비치가 되물었다 파벨 페트리비치는 버터가 꽂혀있는 나이프를 들어올린 채 한동안 꼼짝 않고 있었다 니힐리스트요 아르카디가 재차 말했다 그러자 니콜라이 페트리비치가 말했다 니힐리스트라 내가 알기로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니힐은 무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니힐리스트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말하자면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파벨 페트리비치가 다시 빵에 버터를 바르면서 말했다 모든 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지요 아르카디가 말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파벨이 물었다 그렇지 않아요 니힐리스트는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원칙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존중하는 원칙이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냐? 파벨이 되물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해가 되지요 그래? 하지만 우리하고는 노선이 다르구나 우리는 구식 사람들이지 우리는 원칙 없이는 혹은 니 말대로 원칙을 믿지 않고는 꼼짝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어 그런데 니 뭐라고 했지? 니힐리스트요 그래 전에는 해결주의 어쩌고 하더니 이제는 니힐리스트란 말이구나 어디 그런 공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라지 그때 페네치카가 테라스의 모습을 드러냈다 스물 넷쯤 되어 보이는 살같이 뽀얀 여자였다 머리칼과 눈은 새까만색이었고 어린아이처럼 도톰한 입술은 붉은색을 띄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들고 온 코코아 잔을 탁자에 놓고는 매우 쑥스러워했다 그녀는 자기에게 정겨운 미소를 보내고 있는 아르카디를 슬쩍 쳐다보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테라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파벨 페트류비치가 코코아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기 리힐리스트 경께서 오시는군 그의 말대로 바자로프가 정원을 걸어오고 있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